이제 할 거 하세요? 저 마나 그리러 가야 돼요? 이거 퀘스트 보상만 받고 가야지? 근데 뭐만 하고 해야지? 뭐만 하고 해야지? 하다 보면은 못 나가! 이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제 그려야 돼! 미친놈이야! 더하면 미친놈이야! 에이, 미친놈! 빨리 나가x2 잠깐만, 이거 퀘스트 보상만 받고 퀘스트 보상만 받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를 위해! 왕의 명예를 위해! 스톰인드 감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제가 딜로 가야 될 거 같아요. 탱킹은 못해. 실력도 안 되고 레벨도 안 돼가지고. 아니, 감옥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응. 잘못을 저질러세요? 아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입장은? 랩제가 있잖아요. 레벨 제한이... 있죠. 그니까 23이 들어갈 수 있나? 랩은 돼요? 네, 저 지금 노란... 그 뭐야... 감옥회 노란색으로 뜨는데? 어... 어금... 그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 작업실 가잖아요. 네. 그 가는 길 엄청 큰 감옥 있는 거 아세요? 진짜 감옥? 아, 그건데요. 서울 구치소인가? 엄청 큰 거 있어요, 하여튼. 하하! 좋고요. 이마트 옆에 있어. 나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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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흠... 민폐 아니에요? 민폐 아니죠? 네. 자, 다 모이셨으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흠... 왜 뭐... 왜 여기 난리 났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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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폭도가 돼가지고 막... 감옥에서... 나갈라구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러 간거야. 아... 이게 감옥이 난리 났구만. 그렇게... 흠... 약하진 않네. 네. 저요? 아니요. 전과장. 아... 녹을 줄 알았는데 안 녹네. 야, 침착놈의 어떤 피해량이 엄청나네요. 저... 고랩 딜러니까. 예전에 침착맨이 아... 아니랄까? 고랩 딜러라서 그래요? 랩... 랩차이에요 그냥. 25랩이잖아요. 전 31랩. 그걸 감안해도 굉장하신 것 같아요. 아... 랩차이가... 6에서 7정도 나니까... 저 마법사님하고 딜을 차이가 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못 열어요 왜? 괴짝은? 잠겨있네? 도적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도적이 없을걸요? 없어요? 너 도적이잖아. 저 흥마거든요? 명예로운 흥마거든요? 아니, 심성이. 심성도 흥마법사거든요? 남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오! 아, 죽어립니다. 이거 입찰합니다. 이거... 줄서 봅니다 이거. 드세요. 먹을 사람 없어요. 꼭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탱킹해야 되잖아. 방패 생겨서. 제가 보내준 거 거미방패에 있었잖아요. 왜 안 써요? 팔았죠? 저흑.. 거어.. 아니, 거.. 거미다리 거미다리하고 똑같이 생겨서 잘못 팔았어요 죄송해요.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회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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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회오리... 쉬...샷! 이거 아세요? 회전! 회전 회오리 슛 그 민태풍 예. 그 성우가 그... 엑스파일 멀더성우에요 몰랐죠? 민태풍이 아닙니다. 민 대풍입니다 몰랐죠? 몰랐네? 정말 알고싶은 정보였죠? 네 정말 알고싶은 정보였세 오늘은 민 대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대풍인캐들 와아 뭐야 내가 이렇게 봐 초콜릿이 되어라? 마인부 사탕이 되어라? 그거 알고보니까 그 마인부 그때 나오는 나쁜놈들 이름이 비비디바비디부 더라고요? 네 아빠가 아빠랑 재신갑니다 알사탕이 되어라? 비비디바비디부 에베레베베베베 에베레베베베베 에베베베베베 여기 가운데있는 데가 아마 막판 보스에요 바질스레드 바질스레드? 너무 맛있어보이는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라고 하는거랑 똑같은건가요? 김 김치 김 김치 김치 볶음 정도야 볶음 김치 정도 김? 이름은 치볶음 김치 오! 바질스레드 오! 바질스레드 에드됐어 뒤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에드시켰나? 내가 에드됐나봐 와 집착놈 안죽었어 난 죽으면 안 돼 형은 죽어도 되지만 난 안 돼 왜요? 아니 골드샤이어에서 뛰어와야되는거 실화야? 그 스톰윈드는 대도시인데 안에 무덤이 없습니까? 네 그... 이거 쉽게보면 안되네요 그럼요 보랩들과 왔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에요 인생이란게 이런거고 노루님도 부활있어요? 저번에 노루님 드렸더니 부활 없더라고 그래서 안했지 아니 근데 인던을 도는게 정말 좋네요 퀘스트도 한꺼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경험치도 많이 오르네요 동선이 계속 잡으면서 되는거라 그러니까 집착맨은 딱 가고싶은데가 딱 있다 하면 다 모이잖아 사람들이 에헤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받하는건지 뭐 에헤헤 보통 사람들은 이거 파티 모으는게 고생인데 에헤헤 감옥에 가있어야겠다 감옥에 가야돼 너는 같이 제순척이야 제순척이야 지미 창맨 빼베 빼베 어허 아 다 오셨구만 아 거미 제가 숙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양손 거미 숙련이 빡 1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끼겠습니다 여기서 숙련 노가달 하라고요? 너무 나 무시하는거 아니야?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야? 무시하지 마세요 지퀄님 무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미미한거? 안되겠구만 이 친구 이 친구 이봐 말할려면 똑바로 쳐다보고 여기다 이 앞에 가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하라고 이렇게 어차피 미미하다고 할거면 어? 네 왜 이걸 들릴랑말랑 이게 궁시렁대나? 아이차피 어? 왜 궁시렁대? 이 친구 그만해 인마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까? 뭐 아유 정말 말 그대로 인스턴트군요 여기는 즉석식품이다 이 말입니다 사탐이 되어라 무기징역수 허허 무기징역이야 저 무기징역수 한 명 남았는데요? 야 복면도 한 개 남고 무기징역수 한 명 잡을 수 있나요? 아 아 내가 또 안달복달했구만 아직 남았는데 헤헤 내가 안달복달했어 아니 다음에 또 감옥 또 갈텐데 아니요 한 번에 끝내는게 좋지 않겠어 온김에 아유 겸사 겸사 아 야 복면은 완료됐습니다 아 전부 완료됐습니다 네 개 다 완료됐습니다 네 개 다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아니 퀘스트 네 개를 해보셨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덕분이고 이 은혜 잊지 않겠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옥 이제 다시는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시는 가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삽니다 감옥 가면 서로를 막 비난하고 팔로 찌르고 막 저렇게 삽니다 나의 손으로 닦아야 돼요 쎈쏘쏘 샌쏘이하고 샌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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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네 손으로 닦아야 돼요 똥 손으로 닦아야 돼요 똥 닦아야 돼요 그거 보고 감옥은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폭철폭 겨울에 찬물로 철폭철폭 스토민드 감옥으로 대리 철폭 똥수건이 하나씩 있어 네 똥 닦는 수건이 하나씩 있어 아 아니 정말 좋은 도검하고 다 주셔가지구 이 은혈 또 어떻게 갚나 다 빚인데 다 빚.. 갚을 생각 없잖아요 다 빚인데 이거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아 또 빚졌네 갚을 생각이 있으면 조용히 갚음 갚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다 빚인데 이거 아니 그 제가 침착맨 덕 침착맨님 덕분에 네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게임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뭐 막 되게 막 잘해주셔 만나면 덕분이에요 별말씀을요 진짜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때마다 아니라고 그래요 매너게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하죠? 네? 뭐하지? 이제요? 이제 할 거 하세요 저 마나 그리로 가야돼요 하하 어쩐일이 하하 하하 일정이 빡세지 않아서 밤에 빡센거 맞아요 어제 돌숭이 동행진이 지하철에서 풍월양님 만났대요 아 그래요? 네 어 풍월양님이 진짜 대통령이잖아 그죠?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런 말 그런 말 싫어하시나요? 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되죠? 그러면 안됩니다 풍월양님은 그냥 풍월양님이라고 해야됩니다 아 대통령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대통령제를 싫어하신다 가 가서 말씀해 보세요 가서 말씀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퀘스트 보상만 받고 가야지 근데 뭐만 하고 해야지 뭐만 하고 해야지 하다보면은 못 나가 이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 게임 그렇게 되어있어 이 게임 그렇게 되어있어 미친 사람들이야 나는 사우스쇼에서 랩업을 좀 하던가 아니면은 가시덩굴 우리를 가던가 해야 되겠나 그러십시오 저는 이제 만화를 또 그리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만화 재밌게 그리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게 왕의 명예를 위해 아 왕의 명예를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 파티원님들 고맙습니다 안녕 레벨 차이가 벌어져서 같이 모험을 할 수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주펄님은 생업이 있으시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엇갈린 운명이랄까 하지만 꾸준히 하루 일식 올려서 언젠간 만날 겁니다 60렙대 정상에서 만납시다 60렙대 만나죠 하지만 어림도 없지 거의 루피랑 코비 차이인데 와우 보험기 완결 때쯤 따라잡나? 아니 그정도는 아닙니다 나찰조가 있습니다 백염도사의 소환수 여기 백염도사 백염도사 소환수 나찰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로 갑니다 어디요? 가시덩굴 구를 우리로 갑니다 던전인가요? 네 호드 그 지역 그래요? 그럼 전 빠져야겠네요 가시덩굴 아니 원래 빠지시려고 했잖아요 만화 그리셔야 된다고 아니 파티에서도 빠져야겠네 아니 파티에서 있는다는 얘기가 네 만화를 안그린다는 거잖아요 흐헤헤헤헤헤 아니 이번주에 이번주에 강연이 두건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월요일 못한대매 맞아요 근데 왜 왜 이걸 안 끄고 있어 아 오전에 좀 그렸어 응 이제 해야 돼 이제 그려야돼 이제 그려야돼 미친놈이야 더하면 미친놈이야 에이 미친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잠깐만 요거 퀘스트 보상만 받고 엄마 이거 보상 보상만 받고 아 이제 하나만 보상 받으면 돼 참 게임이 좋은게 보상이 확실하다는 거 아 나 마을 탈 수 있을까 나 나중에 침착맨 마을 타면 진짜 굴욕일 거 같애요 그 무슨 기사 옆에 종자처럼 난 걸어다닐 거 아니야 흐흐흫 그쵸 나을이이익 너무 굴욕인데구 그리고 저 내려갈 때 산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말에서 내려갈 때 엎드려 있으면 제가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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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받침대로 해가지고 엎드려 계세요 저 말에서 내릴 때 엎드려 있어도 발 닿냐고요? 친구 한 세 분 데려오세요 너무 작아서 많이 엎드려야 돼 계단으로 멈춰 미스터옥이 23이네 형이 20.. 네? 23이죠 24에요 저 무슨 23이야 그 말 취소해 죄송합니다 미스터옥하고 똑같네? 23 24 24랑 23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두 분 다 그거고 탱커고 왜냐면은 저기 뭐야 24는 마무리 일격을 배울 수가 있어 엎 아 20.. 마무리 일격이 있어서 엎 여..여기로 갈까? 땅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빠를 거 아니냐 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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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에 도착해야되는데 테라모아섬에 도착해야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 활로를 연다고 합니다 매생도적놈이 갑시다 활로를 여시오 나는 죽으면 안돼요 세상에 매생도적은 없어도 되지만 침착놈은 있어야합니다 아아하 아아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39렙 호드.. 호드였구만 나 몹인줄 알았네 어 내꺼 걸리네? 걸리긴 이렇게 된 원인 1 멍청이같이 배에서 뛰어내림 2. 헤엄쳐야되는데 육지로 가자고 멍청아팠나느라 아하 아아 저희보고 3. 2로 가야되는데 멍청아 왼쪽으로 가네 하하하하 호환 감사합니다 아 나 미친놈이야 아직도 안꿨어 그만해 이제 꺼요 제발 아하 똥오좀 내가 2시부터 말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2시 30분 됐어 애초에 와우를 하면 안돼요 아니 이번주 2분 이틀을 강연으로 빼는데 오늘 와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강연이 하루에 2개에요 하하하하 그래도 안돼요 말해놓고도 내가 싫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해도 된다는 말인가 하하하하 빨리 나가요 지금 막 귓속말로도 오고있어요 빨리 끄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구하러 가야겠다 이거 생각하고 하는거잖아 다 가라고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꺼 제발 꺼 아니 여관에다가 넣어놓고 꺼야지 경험치 보너스 받는단 말이야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거를 왜 돌아다니면서 회완료를 하고 다녀요 2시되면 꺼야지 원래 2시는 저 스페인에서 낮잠 자는 시간이야 오늘 8장 그려야 된다고 제발 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크샤이어에 파킹만 해놓고 갈게요 제발 근데.. 내가 여기 다이빙해서 다 여기로 다이빙한거야? 그냥 길 따라간 다음에 여기서 만나면 되는데 흐흐흫 여기 있었던게 나 따라온거였어 다? 아아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되네 여기 자 뚫습니다 혈로 뚫습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아 호두 만났다고 자 구해야 됩니다 저 인원들 구해야 돼요 가라 난 여기 있을 그 시간이 없다 가라 아 흥마니까 소환을 하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죽었잖아 죽어가지고 시체 지켜가지고 안될듯 이쪽으로 가서 길 따라 여기로 간 다음에 가는 동안에 가고 부활 소환하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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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서 죽을 죽을 위인이 아니오 침착맨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 현재 가묘가 서 있다 뭐 아까 끈 끝나고 했잖아요 껐어요? 네 껐어요 끄면 뭐해 놀고 있는데 이러고 나 그럼 갑니다 그냥 아니 끄기만 하면 뭐해 아니 구경도 못하냐고 아니 이래야 되니까 끄는 건데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긴 거랑 안 끄는 거랑 그 이제 관리해야겠어 안되겠습니다 이제 그 cctv 하나 달아야겠어요 작업실에 그래서 옆에 와우 옆에 cctv 화면 옆에다 틀어놔야겠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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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돌아가나 재미있게 보는 법이 있어요 재미있게 보는 법이 네 할 거 하면서 봐야 재밌는 거야 할 거 하면서 보면 재밌지만 네 할 거가 오래 걸리잖아요 뭐야 종료도 안 했었잖아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종료 했다면서요 이게 시차가 있어요 이게 서버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자 가시죠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시.. 가시덩굴 우리 야 많다 가시덩굴 우리 가는 거를 이렇게 호유해 주시다니 야 불모의 땅입니다 여기는 후두의 지역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대는 순간 바로 버립니다 당주님 돌동이 인간을 죽였습니다 어찌된 것이지요 제일검 제일검 스탑 제일검 스탑 뒤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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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다오렌 때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다오렌 때리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이 자식이 으악 꽂아 꽂아 아우 잠깐만 어허 시간 줘 이 자식이 나 지금 팻도 없는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팻을 뽑아야 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 자식이 2대1로 싸워야 되는 것을 어디 감히 1대1로 싸우려고 이 자식이 2대1로 싸우려고 다 모이게 여기 이 앞에 있는 평권제일검은 이 시간부로 절교다 절교당했어 넌 이 자식이 2대1로 싸우려고 이 자식이 2대1로 싸우려고 어? 착한 짓 했어? 안했어? 어찌된 것이지요? 언데드 만지지 말라고 했을텐데 결투 걸고 털리시던가? 이 자식이 일로와 제일검 딱와 딱 돼 이 자식이 이번엔 친구가 있다고? 2대1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깃발 꽂아 하하 안내가다 쓰면 돼 진사람하고 안싸워? 시저엠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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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올라온다 돔니아를 처리한데도 애먹어보이는구만 하하하하 이 녀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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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볼륨 나와 처리했으니까 이제 돌동 붙을 자격이 되겠지 humans scheduled 하하하하 다 모여서 웃으세요 다 모여서 웃으세요 아 스탠드업 코멘인가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스탠드업 코멘인가요? 하하하하 자아 자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자 우리 들어갑니다 뀨 뀨 자 이게 좀 약간 그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업댔죠 으어어어어어어 터져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탕이 되어라 아 야 반가워요 앞에 호드들은 그 처리해 놓으셨 겠지요 타우렌 가죽으로 된 레드카펫 밟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만들까요? 그럼 타우렌으로 하나 포 떠보세요 여기다 여기다 하나 포 한번 떠보죠 공격을 못하네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여 아래로 가면 그거 뭐였더라 어 버섯구름 봉우리 흠 그만해 아즈남 하지말라고 했잖아 아즈남 언데드 언데드는 만지는거 아니라고 했잖아 가잇잔 놀러가기? 가잇잔 그 얼라 호드 다 그 경매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그죠 소금으로 된 사막 있고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언데드 건드리지 마세요 더러워져요 언데드 만지면 손 씻어야 한다고 했죠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마세요 가잇잔이나 한번 뚫어놓을까? 가는김에 가잇잔 뚫어놓고 그죠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언데드 만지지 말랬지 언데드 만지지 마십시오 몇번 말씀 드립니까 자아 봉화 올리세요 우리가 왔다고 흐흐흐 호드놈들에게 알리세요 폭죽을 써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겁쟁이들은 도망가겠지요 자 겁쟁이 녀석들은 가 쓸데없이 피보고 싶지 않아 아 언데드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언데드 만지면 한 며칠 계속 남아있어요 냄새가 야아 여기가 메디맥스의 소금평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체로 떼거실로 오니까 놀랐습니다 언데드 만지지 마십시오 언데드 만지지 마십시오 쓰읍 또 언데드 만져 만지지 마십시오 언데드 만지지 마십시오 보통 이러고 캔슈로 나와서 머 머가리 터트리던데 여기있는 전원 하하하하 여기있는 전원 다 머가리 터지잖아 캔슈로 나타나서 자 우리 얼라이언스 그 누구야 날다람쥐님 사냥 잘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처리해 놓겠습니다 날다람쥐님 사냥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엘룻 만세 이 주변은 저희가 정화시켜놓을테니 편하게 사냥하시 시오 자 지금부터 방역 들어갑니다 전부 이동 자 방역 자 방역합니다 자 샅샅이 다 뒤지세요 호드엔 겁쟁이들 밖에 없나 자 계속 폭죽 쏘시고 시오 아 언데드잖아 아하 언데드잖아 하하하하 아 어이구 저럼 그냥 언데드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진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라 가라 어? 누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오락을 하는 사람이소? 하하하하 끝났습니까? 좀 쉬고 있습니다 4장 그리고 아 8장 그려야되는데 4장 그려야되는데 4장 그렸으니까 이제 꺾였다 이 말야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까? 계속 보면서 했어요 끼고 싶죠? 하하하하 안부러워 안부러워 이 지금 대군이 지금 57이라고 합니다 어 대군이 지금 이렇게 어? 진격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거는 레벨하고 상관없긴 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주펄린 모시고 하나 그 동네에 하나 접수하죠 이거는 뭐 레벨하고 상관없으니까 저는 다 벗고 반전운동 펼칠거에요 그러면 그 우리편 그 대장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 잘못했어 어 뭐야 하지만 짠 다시 부활 야 여기 가제짠 오랜만이네 여기는 이제 좀 그 느낌도 나요 그 스타워즈 그죠? 아 그 타투인 행성인가 거기 맞어 그죠? 좀 그런 느낌도 나요 왜냐면 막 여러 종족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 모티브도 한거 같아 저 건물 모양도 여기 가제짠은 이제 중립마을이라서 다들 지금 난리난거죠? 그쵸 여기서 때리 먼저 때리면은 가제짠 이 그 때린 놈 때려요 그죠 싸우지 말라고 마을 남쪽 바깥쪽에 그리핀이 있다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돈까스 이상한 호두가 클릭을 맞고 있습니다 아 돈까스라는 사람이 클릭을 못하게 맞고 있습니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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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돈까스... 정신 지배 같은 거 걸어서 치우면 되는데? 그럼 공격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공포 같은 거 걸면 되지 않아요? 응 클릭 잘하면 뚫린다고 함 어 여깄네 안녕하세요 다리 부분을 누른다 아 연결했다 자 이제 복수 자 이제 복수 클릭 막어 클릭 막어 와이 번 북쪽 바깥에 북쪽? 여기 여기 여기? 상하 대칭인가봐요 아 여기네 여기네요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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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막어 클릭 막어 클릭 막어 일촉즉발의 상황이야 자 이제부터 순번 짭니다 1시간 간격으로 교대에요 24시간 가동합니다 와이 번 와이 번 통제 총재 들어갑니다 24시간 통제 들어갑니다 아 여기 다 모였어 통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인도 영화처럼 갑자기 다 춤추기 어때요 아 다 합쳤다 좋다 클릭을 못해서 지금 답답할 겁니다 지금 지금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지금 자 자 여기서 다같이 춤춰요 댄스 다 같이 춤 여기서 다 같이 춤 여기서 다 모두가 춤추면서 엔딩 나고 종료 농성 ACT 아하핳 아하핳하하핳 아핳하핳하핳 아핳하핳하핳 아아..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핳하핳하핳 아 깜치다 다 죽었어 호두가.. 호두가 너무 많았어 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헤어집니다 자 여기 구경 잘했고 여기서 사냥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여기를 그걸로 할까? 거기 무슨 자동차 경주 캠프 같은 거 밖에 없을텐데? 소금평하냐? 네 네 맞아요 아 맞다 여기로 가면 경비원이 없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이 자식들이 니네가 먼저 걸었어? 난 못참아 이런거 침착맨이 먼저 때리지 않았어요? 예? 거기 니가 얼굴로 내 칼을 때렸잖아 거기는 거기는 소금평원에서 한거에요 여기서는 안했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달려오오오오 달려 가제잔여러분 가제잰양, 가제잰양반 여러분 저처럼 살려주십시오 그 대사관으로 뛰어가는 거 같아요 대사관으로 여 여기 뭐라고 그 뭐 그 있잖아요 여긴 치외법권인가?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아 휴 숨어 귀환 탑시다 자 그럼 귀환.. 귀환 탑니다 안녕 도와줘 가재짠 가재짠 경찰여러분 경찰여러분 도와주세요 경찰일러폰 경찰 많은데서 귀환 타야겠다 경찰여러분 이 자식들이 한번 하자 이거야? 이 자식들이 내가 가만히 있을거 같애? 최대한 경찰 많은데서 타야겠다 이 자식들이 안되겠어 응? 부처 경찰 빨리 경찰 가..경찰에 가까이 가야돼 빨리 아아! 아 경찰 x2 손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빨개 벗어서 저항하지 않겠다는걸 보여줘요 아 이거 벗을 데가 없는데 nån 꽉 찬는데? 야 막 밟는거봐 야 이 자식들이 야 그 그만두지 못해? 이 자식들아 그만두지 못해? 어디 아 여기 다 보였구만 옆으로 여기 여기 경찰 3명 아니야 경찰이 해주긴 해주는데 나는 죽어 나는 죽어 지금 방송복 올라온다 방송복 올라와 방송복 올라온다 성둥격서로 간다 성둥격서 자 여기로 다 모아놓고 다른사람들 그 말 아니에요? 왜 땅프를 자기만 놓을 수 있게 웃으셨을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방송치사에 방송은 보지 맙시다 침착맨 찾기 까진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하하하하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침착놈 여깄다 침착놈 여깄다 침착놈의 이래가지고 이제 끌려 가잖아 바바기 속을 끌어 가겠네 문신 당하고 언데듯 만드겠지 날 아 이거 어떡하지? 시체 어떻게 찾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대로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위치 파악이 된다는 거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생각이야 돌동 돌동 나와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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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